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안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수홍이라고 합니다. 주로 피부암을 비롯해서 피부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그런 피부질환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레이저와 같은 미용 시술이라든가 모발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이란 말 그대로 피부에서 생기는 암을 뜻하는 건데요. 피부에도 여러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피부암이 유래하는 세포 종류에 따라서 크게 나누자면 흑색종이라고 하는 좀 나쁜 피부암과 그 외에 비흑색종성 피부암이라고 하는 비교적 예우가 양호한 그런 피부암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누적된 그러한 손상이 큰 요소이기 때문에 좀 연세드신 분들에서 많이 생기죠. 피부암이 일으키는 요소가 이제 자외선이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외선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출부 그 중에서도 이제 얼굴에 많이 생기죠. 어떤 통증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암이 가지는 특성상 크기가 자라고 또 깊이 침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피가 난다든가 상체가 잘 안 낫는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안 하면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저세포암이 대표적으로 완치율도 높고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비록 어떤 주요 장기로 전의하는 확률은 낮지만은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 뚫고 들어가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두피를 뚫고 지나가서 그 안에는 뼈까지 침투해서 뇌까지 이제 침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흑색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요 장기에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확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요 자외선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피부암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흔히 있는 건 이제 기저세포암 그리고 평평상피세포암이 주를 이룰 텐데 그 두 가지 질환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그 부위만 드러내는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흑색종이 그나마 예우가 안 좋은 암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흑색종 같은 경우도 조기 발견만 된다면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한번 수술하고 나서는 재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 우려는 없는데요. 그래도 암이라는 특성상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받은 이후에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추적관찰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아까 얼굴에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얼굴 전체가 벌써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얼굴에 피부암이 생기신 분은 다른 부위에 또 다른 피부암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찾는 걸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인에 비해서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자외선에 더 치약한 부분이 있어서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건 많지만은 결국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문제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야외활동이나 그런 스포츠를 좋아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시간도 많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피부암이 점차 늘어난 추세는 분명합니다. 자외선을 잘 차단하시도록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또 자외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자기 피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통 때와는 다른 그런 변화를 보이는 피부 병변이 있으면은 꼭 병원을 찾으셔서 확실하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시겠습니다. 피부암은 이제 주로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피부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주로 피부암이 발생하는 특성상 완전한 제거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흉터를 어느 만큼 작게 남기고 또 자연스럽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갖다가 다 고려해서 주로 모주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주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 그런 병원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화가 있기 때문에 고대병원에서 그러한 모주 수술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 있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풍부한 경험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